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소니 국어 강사 지니쌤, 난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시점 모두에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 고1 친구들, 이제 예비고2가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한 단계 또 승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고2로서 지금 좀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안내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예비고2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워, 막 따뜻했으면 좋겠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왔어요. 이거 핫조건데, 여러분들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올 것만 같아요. 너무 춥잖아. 갑자기 눈 엄청 많이 내리고, 그죠? 이렇게 따뜻함이 생각날 때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봄에 벚꽃이 막 피면 음, 중간고사의 계절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핫조거리가 생각날 때, 이 따뜻함이 생각날 때는 바로 마지막 기말고사의 기간이자 올해의 학년이 끝나는 시점이자 새로운 학년을 준비할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생각해 놓으면 좋을까? 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잘 채우실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한 따뜻한 선물까지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한창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도 대치 현장에서도 그렇고, 요즘 강의도 그렇고 내신 수업을 정말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기말고사인 만큼 정말 불꽃을 막 태워봐야 되겠죠. 열정을 막 이렇게 태워봐야 되는데 제대로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열정을 태울 때 엉뚱한 데다 태우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열정을 어디에다가? 제대로 된 내신 대비에다 태워보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할까?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인데 여러분 이제 2학년 되시면 슬슬 원서에 대한 걱정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수시의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왜냐면 원서 쓸 때 진짜 후회가 돼. 아, 내가 그때 마지막 기말고사 조금만 잘 볼 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 남지 않도록. 저 후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우리 이번에 끝까지 화이팅 해보자! 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약속해 일단은. 시험범위 내용은 최소 3회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쑥 보고 들어가는 친구들 이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회독을 했다는 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대체해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한테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로 전체 내용들을 다 훑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빈칸을 막 빵빵빵 뚫어놔. 그리고 우리가 필기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친구들이 필기를 직접 하게끔 해요. 분석도 직접 하게끔 해. 내 손으로 써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보면서 내용을 익혔다면 두 번째로는 내 손으로 쓰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문제풀이를 하거나 혹은 내가 정리해놨던 노트들을 다시 한 번 쫙 정리하면서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풀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풀이를 할 때 내신에서 왜 문제풀이 중요하든지 진짜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문제만 푸는 거야. 숫자 1, 2, 3, 4, 5에서 그냥 찍어내는 그런 문제풀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맞았으니까 넘어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오답을 골랐던 문제들은 적어도 오답을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고른 거잖아요. 왜 나는 이걸 정답이라고 생각했는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바로 잡고 넘어가셔야 목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오개념을 다 잡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풀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가 진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기말고사 범위에. 물론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라면 현대국어의 높임 표현들과 중세국어의 높임 표현들 세 가지 세 가지 외우셔야죠. 그리고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알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말 암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기말고사 잘해보자 라는 거고요. 선생님은 입술에 왜 실이 붙었지?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제 1학년을 보내줘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젠 안녕. 새 굿바이. 정리와 대비가 필요한 시간인데요. 왜 이걸 해야 할까? 왜 제가 항상 연말마다 학기 말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인간이랑 성찰을 할 수 있는 존재랍니다. 돌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왜 할까? 우리 교육과정은요.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우리 고1 올라올 때 어땠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세상에 중학생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중등 총정리 강좌를 들었었죠. 선생님이랑 예비 고1 강좌들. 근데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학년 때는 우리가 통학국어라고 해서 전체 영역을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2학년이 되면 1학기에 문학부터 2학기 독서 언매까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1학년 때 내가 좀 후회됐던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후회됐던 모습이 있었고 어제도 후회됐던 모습들이 있잖아. 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서 2학년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숙제를 너무 밀려서 해. 안 돼. 미리미리 하는 습관. 나는 유튜브 너무 좋아해. 조금만 줄여. 이런 식으로 나의 생활을 좀 돌아보는 거 필요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버릇이 3학년 때까지 간다?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생활 돌아보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내신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시험 유형 어떤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하죠. 2학년 돼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부족했던 영역들을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체크만 하면 안 돼요. 또 그거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독서가 좀 너무 많이 약해. 특히 독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예술 영역이 난 너무 약해. 나는 막 철학만 나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내줘야 돼. 걔네한테. 우리는 여러분 한 놈만 죽지구 패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도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잘 못하는 애들도 어느 정도 골고루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잘 못하는 부분들을 더 들여다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학년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것들을 대비해 나간다는 건데 이때 반드시 나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나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선생님 나에게 맞는 강의 나에게 맞는 교제와 나에게 맞는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나의 공부이고 나와의 싸움이니까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진짜 계속 나를 괴롭히게 되니까요. 나의 수준에 맞게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문학사에 대한 흐름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냥 작품 개별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 같은 게 잘 안 잡혀. 그러면 1학년 때 들었던 거 다시 듣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다른 친구들 문제풀이 해도 나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어휘 공부 너무 안 돼 있다. 하는 친구들도 어휘를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질문 남기세요. 선생님을 같이 또 1대1 상담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내 수준에 맞는 다른 친구들 어려운 거 해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건데 제가 여러분 최근에 되게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계획을 짜거나 일정을 정리할 때요.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블록을 채우는 식으로 한대. 생각해보니 나도 그랬던 거 같은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 각자의 컨디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약간 전역형 인간이거든요. 저는 거의 일찍 자야 1시예요. 그리고 일어나면 정말 일찍 일어나면 6시 반 좀 늦었다 하면 7시 반 이 점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라클은 이런 건 못하는 스타일인 거지. 5시 반 이렇게는 못 일어나. 근데 내가 만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책을 읽는다. 이런 계획 세우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서 말했죠. 내가 부족한 부분 체크하라 그랬잖아. 얘를 더 들여다봐야 된다 했지. 그런 애를 내가 좋은 상태일 때 볼 수 있는 계획을 짜줘야 돼. 예를 들면은 내가 전역형 인간이잖아. 나는 막 10시부터 약간 좀 집중이 잘 돼. 저녁이 돼야지. 막 뭐 가족들이 다 자야지 좀 돼. 그러면 그때 내가 못하는 철학 지문을 보는 거야.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더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야 애들아. 선생님들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확실히 좋아. 뭔가 더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실제로 결과물들이 턱턱턱 나와.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2학년 되면서부터 한번 잘 깊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언제 공부가 잘 되는가. 그러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이고 그 늘려나간 시간에 내가 더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애들을 어떻게 집어넣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나에게 되게 막 반대하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꾸 기록하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플래너 같은 거 지금도 습관 들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생활적인 측면 그리고 계획적인 측면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학습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골고루 드렸는데 딱 세 가지만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내신 대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은 당연히 강좌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맞게 시험 범위에 맞게 정말 많은 강의들 열어놨으니까 알맞게 들어주시고 질문 게시판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교님들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는 거는 항상 질문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평변형 들어가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지금 또 많은 친구들이 학평변형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내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다. 무조건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첨부파일을 올려놨거든요. 독서 빈칸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을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아마 변형편 1강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시험 지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열심히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학년을 정리하는 시간에 내가 문법 공부를 조금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10강으로 정리하는 언어. 10강이면 고등 문법 다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싹 하시고 들어가면 좋겠고 연결고리 진짜문학 현대시편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문학사를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되면 만나게 되는데 이 갈래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고전시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면 방대한 현대문학을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시대별 정리를 한번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일제강점기부터 90년대까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대표적인 문학 작품들 그리고 기출됐던 작품들을 보는 거라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은 작품을 많이 못 봤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학년을 대비하면서는 이제 문제풀이를 엄청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보라고 열심히 찍어놨어. 자의 스토리 3개는 학평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거의 완강 다 되어가고 있고요. 21, 22, 23 학년도까지 우리 3, 6, 9, 11월에 봤었던 학평 기출 고2 지문들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의 이 목차를 보면서 하나하나 도장 깨가는 느낌으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선생님이랑 완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방학 내내 쭉 해나간다 생각하시면 문제풀이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좀 더 익숙하게 해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강의에서 독서랑 문학만 다루지 않고 1번부터 45번까지 전문학을 다루니까 화작하는 친구들도 연습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어떻게 문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작은 1시간 문학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독서는 거의 1시간 반 아래로 내려가는 거 없어요. 전 영역 전문학 다 다룹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2학년의 세계에 잘 오셨어요. 선생님이랑 또 2학년 잘 해가지고 3학년 딱 올라가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년 한 학년 올라올 때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커갈수록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커가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좋은 컨텐츠들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우리 이런 것들로 함께 겨울방학부터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겨울의 끝자락에서 아니지 겨울의 시작에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